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19일까지 올해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.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달을 지급하는 사람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.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.